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영원무역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또 급등이 나왔던 영원무역,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방역 완화에 따른 수혜, 기대, 밖으로 나가면 옷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사셔야 되겠죠.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이러면서 실적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영원무역 오늘도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 대표님 자주 뵙습니다. 자, 오늘은 영원무역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영원무역 왜 올라가는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 대표님이. 네, 영원무역 항상 좋게 말을 좀 해왔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해발하게. 유럽이랑 미국 같은 경우 거의 마스크를 내다 버릴 정도로 상당히 방역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재택근무라든지 출퇴근, 오프라인 근무라든지 계속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더라도 옷을, 그 옷이 자기 몸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옷이, 그러니까 시대가 흐름이 지나서 유행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네, 자기 몸에 안 맞아요. 집에서 근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배 뿔룩 튀어나오실 거고 그렇죠, 유 대표님도 그러셨나요? 저 올챙이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됐든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영업무역이 만드는 제품들이 약간 우분이거든요. 우분이 뭐냐면 직모 같은 거, 짜집기에서 면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생산기가 좀 깁니다. 상대적으로 니트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공급망 차지 관련해서도 조금 덜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영업무역을 가장 좋게 평가하는 게 안정적인 생산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방역을 역행하는 국가가 중국임이에요. 중국인데 중국은 계속해서 작년부터 혹은 재작년부터 방역을 강화하다 보니까 생산이 상상이 좀 불규칙한 부분들이 좀 있죠. 의류도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생산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영업무역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의 생산기지에서 대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업무역에 대해서 유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도 배 많이 나오셨나요? 배가 뭔가요? 먹는 건가요? 그런데 관리해야죠. 그런데 지금 의류 업체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딱 보셔야 될 게 의류 OEM 업체가 갑니다. OEM? 네. 그런 쪽에서 무게를 두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변화가 나오느냐 쪽의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특히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기존에 잘 나갔던 FNF 이런 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상승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영업무역은 저희가 잘 아는 노스페이스. 그리고 또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거 티가? 어디 친환경 쪽에서 뽑아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비쌉니다. 그래서 한 40여 개 정도가 브랜드가 있고 또 방글라데시, 베트남,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까지 생산기지가 있는데 여기서 생산기지가 정상화되면서 나오는 공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이제 수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보통 OEM 업체를 볼 때 가장 덩치가 큰 회사가 대만의 메칼럿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보게 되면 추이를 알 수 있는데 이 회사의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아주 발주가 많다는 얘기죠. 고객사에서. 그래서 요즘에 상반 1분기 보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재고 확충과 함께 올라오는 매출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을 봤을 때 그러면 일단 OEM 업체가 더 맞겠다. 특히 지금 그동안에 이어졌던 항구 적체 현상이 미국에서도 풀리기 시작하면서 운임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운임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물류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이런 OEM 업체들이 오히려 숨통이 튀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또 대표님 말씀하셨던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도 당연히 있겠지만 게다가 또 환율도 생각보다 높죠. 그러면 OEM 업체가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더 높다라는 쪽에서 이 모든 게 어떤 물론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좀 고통을 받았었던 물류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4,300억대, 올해가 한 4,500억대. 그런데 약간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총이 2조 원대입니다. 그리고 또 PBR 0.9배가 안 되는 정도. 그러면 주가가 비싸지가 않죠. 거기다 기대요인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무역의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영업무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리오프닝에 수혜도 있고 여기에다가 생산 지역이 일단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또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까지 함께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영업무역 과연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